가난하면 모든 것이 가난해진다. 1시간. 산업자본주의가 들어서고 나서 시간은 돈이 되었다. 농경사회에는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산업자본주의가 들어서고 나서는 전기로 불을 켜고 밤에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밤에도 일하니 그만큼 돈을 더 벌게 된다. 그래서 노동의 시간은 더 길어졌다. 농경사회에서 농노나 소장농은 밤에는 쉴 수 있었다. 왜냐하면 등잔을 켜고 일을 하는 것보다는 다음날 일하는 것이 더 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값싼 전기가 보급되자 노동자는 밤에도 일하느라 쉴 수 없었다. 3교대 근무와 같은 근무 형태는 공장을 24시간 돌리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자본가는 시간을 돈으로 샀다.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몸은 하나다. 그러니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뽑아 일을 시키는 대신 임금을 주었다.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뉜다. 자본가는 돈으로 시간을 사는 사람, 노동자는 시간으로 돈을 사는 사람이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 했다. 노동시간은 필수노동 시간이 있고 인여노동 시간이 있다. 생산 수단을 장악한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면서 필수노동 시간만 일을 시키지 않는다. 인여노동 시간까지 일을 시킨다. 따라서 인여노동 시간까지 일해 벌어들인 소득은 자본가의 인여 소득이 된다. 산업자본주의 초기에는 법정 노동 시간이라는 것이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주당 52시간이 도입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기업 사무직은 상사가 퇴근해야 퇴근하는 문화가 있었다. 과장은 부장 눈치 보고 부장은 이사 눈치를 봐야 한다. 그래서 사장이 퇴근 안 하면 그 밑은 줄줄이 퇴근을 못한다. 그러나 자본가가 되면 출퇴근이 자유롭다. 언제든지 놀 수 있고 휴가도 갈 수 있으며 언제든 일할 수 있다. 시간을 내는 것은 자신의 자유의 지다. 언젠가 바빠서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그랬다. 왜 점심시간에 일을 하냐고 말이다. 나는 그때가 점심시간인 줄 몰랐다. 왜냐하면 회사를 그만두면 점심은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무실 직원은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자본가가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돈으로 직원의 시간을 샀기 때문이다. 가난하면 1원이라도 더 싼 인터넷 최저가를 찾아서 돌아다녀야 하니 시간이 없다. 그러나 부자는 돈을 써서 시간을 아낀다. 결론 가난하면 시간도 가난하다. 이 건강 가난하면 아파도 일을 해야 한다. 월차를 쓰고 쉴 수 있지만 오랫동안 쉬면 자신의 일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체된다. 따라서 아파도 출근해야 한다. 아파서 출근하다 건강을 해친다. 그래서 건강이 더 안 좋아진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합병증이 있는데 일하느라 약을 챙겨 먹지도 못하고 휴식을 취하지도 못한다. 가난하면 위험한 일을 해야 한다. 개그맨 박명수가 이런 말을 했다.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한다. 맞는 말이다. 대기업은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은 모두 하청업체에 넘긴다. 하청업체는 숙련되지 않은 초보자에게 일을 시키다 결국 산업재해로 이어진다. 가난할수록 암도 더 잘 걸리고 더 빨리 죽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상위 소득자에 비해 최저소득자는 암에 걸릴 확률이 1.5배 더 높았다. 이유는 세 가지다. 1.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등의 건강 저해 행위 2. 주거환경 등 물질적 조건 3. 스트레스 등 사회심리적 요인 가난한 사람은 안 좋은 곳에 살고 장시간 더 열악하고 더 위험한 곳에서 일하니 스트레스가 크다. 결국 이런 이유로 가난하면 암에 걸리고 일찍 죽는 것이다. 반대로 부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하고 아프면 쉴 수 있어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고 오래 산다. 결론 가난하면 일반적으로 빨리 죽는다. 3. 선택 가난하면 선택권이 없다. 가난하면 아이에게 맞는 옷을 사주고 싶지만 더 크면 버려야 하니 몸에 맞지 않는 큰 옷을 사줘야 한다. 둘째는 첫째에게 옷을 물려입는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옷에 대한 취향이 없다. 좋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으니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이 무엇인지 모르고 옷에 대한 안목이 없다. 가난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기보다는 배부른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음식 취향이 없다. 평생 어떤 것이 맛있는 음식인지 모르고 죽을 확률도 높다. 회사에서 잘리면 생활비가 없어 바로 취직해야 하니 안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 시간을 두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나 비전 있는 회사를 고를 시간이 없다. 당장 취직해야 먹고 살 수 있다. 학교를 다니면서 돈이 없으면 학비를 벌어야 하니 시간이 없다. 이런 와중에 어학연수, 대학원, 해외봉사 등의 스펙을 쌓는 것은 어림도 없다. 젊었을 때 경험을 많이 쌓으라 했는데 죽어라 일한 경험밖에 없다. 가난하면 포기가 빠르고 지는 것에 익숙해진다. 반대로 부자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취향이 있고 마음에 드는 회사를 고를 수 있어 자아실현을 할 수 있으며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경험을 할 수 있다. 결론 가난하면 선택권이 없어 오래 살아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사정보 격차 가난하면 대부분 공부를 못한다. 이유는 주변에 공부를 못한 부모와 친인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40이 넘어서야 공부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공부법이라는 것이 알고만 있다면 공부하는데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고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집안은 교수, 판사, 검사, 의사들이 나오는데 가난하면 저소득 직업이 대물림 된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한국이건 미국이건 모두 학벌 사회다. 학벌 사회라는 것이 대학교 졸업장을 의미한다. 학벌과 학력의 차이란 학벌은 스카이와 같은 명문대를 졸업하는 것이고 학력이란 학사, 석사, 박사와 같은 것을 말한다. 한국은 학력은 인정 안 한다. 오로지 학벌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 학벌은 고등학교 때 수시와 수능으로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학벌 인생이 결정난다. 가난하면 공부법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열심히만 공부하다 결국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 왜냐하면 가난하면 대부분 주변에 공부를 잘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공부를 잘한 사람이 없다면 학원, 과외를 보내서라도 공부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결국 혼자 공부하다 망하는 것이다. 가난하면 인맥이 없다. 못 살았기에 잘 산 경험이 없어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도 없다. 잘 알지 못하면 구체적인 솔루션이 없다. 디테일을 알지 못하니까 말이다. 그러니 모든 것이 막연하다. 공부 열심히 하라. 좋은 직업을 가져라. 명령어만 있지 구체적인 솔루션이 없다.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는지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떤 것이 유망한지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등이다. 그럴 수 없는 이유는 해본 적이 없고 성취한 적이 없어 자신도 모르기 때문이다. 명문대를 가면 좋은 점은 좋은 교수를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다. 명문대 단위는 주변의 친구들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인생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변 사람만 만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사람은 자신보다 뛰어나고 잘난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래야 정보 격차가 줄어들고 조언을 들을 수 있다. 반대로 부자는 조언을 구할 좋은 인맥이 있고 정보를 줄 사람도 많다. 그래서 위기에서 벗어나 더 부자가 될 확률도 높다. 결론 가난하면 정보도 인맥도 가난하다. 가난은 내 대에서 끊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난은 대물림 된다. 가난은 인맥이 없고 정보가 없고 학벌이 없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어 돈을 벌 수 없고 건강이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이다. 반대로 부자는 인맥과 정보가 넘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여유롭게 일을 하며 병에 걸려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이다. 결론 가난하면 시간도 가난하다. 가난하면 일반적으로 빨리 죽는다. 가난하면 선택권이 없어 오래 살아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가난하면 정보도 인맥도 가난하다. 인생의 목적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가난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